연구실을 지켜라! 스테이지 1, 연구실 입장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을 선택해보세요. 개인 소지품은 간입할 수 없어요. 크고 작은 사고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해요. 맞아! 스테이지 2,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을 선택해보세요. 사고 시 빠른 대피와 대처를 위해 항상 확인해야 해요. 인증된 기기를 사용하고 항상 전원을 확인해주세요. 좋았어! 스테이지 3, 위험이 강렬했습니다. 합선 예방을 위해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그물 위생을 위해서 정리와 소독은 필수 임무 완수 안전한 연구가 안전한 세상을 만듭니다. 스테이지 3, 너무 맞았어요. 시작부터 2, 2, 3, 12. 인증된 성이 소